구글 등 미국 기술기업들의 해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지 시각 17일 구체적인 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해고가 전사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대상 직원들이 내부의 다른 역할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해당 직원 수나 관련 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해고는 올해 구글을 비롯해 기술기업과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났던 대규모 인원 감축을 잇는 것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기업들의 해고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전 세계 직원 중 10%의 감원을 예고한 테슬라에서는 인력 감축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서는 테슬라가 직원의 14%인 285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관련 자료를 인용해 전했습니다.